초기간.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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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의 태영 형 들어가 윤동재 들어갔는데 지금 지금 들어갔는데 아 이거 무슨 새끼야 너 혼자 그거 하지마 나 일단 빨간 마실게 마실을 추지마 흑발 손이 흑발 흑발 나 뒤에서 어시쇠들어 할게 빨간 모자 빨간 모자 어 내가 까질게 좌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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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모자 보시면 안 돼 까질게 센터 강한번 들어간다 센터 강한번 아 여기 그거구나 깐찌 쟤온다 쟤온다 야 그거 한번 개구리 보인사람 유정 배가 올게요 유정 배가 오케이 나이스 개구리 보인사람 개굴 아 이 새끼들 두개 끼고 존나 싸네 뒤로 빠지잖아 라인 빼와봐 라인 천천히 별그리기 들어온다 별그리기 별그리기 날 점표 들어온다 잔다 잔다 우리 잔다 오케이 애들 다 잔다 뒤로 라인 계속 빼 조달이 깔게 별그리기 딸핀 비팀 여주인데 안돼 나 뒤로 없어 쿨이야 한발 커 좌측에 천천히 좌측에 천천히 좌측에 천천히 좌측에 원조형이라 조단 좌측에 줘 나 중앙이 가 한번 칠게 황평홀 걸에 돌렸어야 중앙이 뭐라도 모빌이 모빌이 깊게 들어온다 아이가 모빌이 깊게 들어온다 아이가 오케이 구멍 깔게요 구멍 모비를 깊게 들어왔다 아이가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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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쓰면 좋다 쓰면 올 거 아이가 유정 배가 걸게요 유정 배가 무시해요 버터 한번 모을게 강 한번 다쳐 별진격 배가 중 보날 중 보날 중 아 보날이야 개구리 개구리 심각 뒤로 빠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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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셔야 돼요 나 자몽이 꼭 까본다 우리 자몽이 정말 어떡하냐 내가 참아야지 아 구발 써라 빨리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탱커 이니시 들어가죠 우리가 먼저 이니시를 걸어야 돼 맨날 라인 빠진다 빠자 칠 빠자 다치게 중단한 콩 아 한개 사번째만 사번째만 개구리 갈라줘 개구리 갈라줘 개구리 갈라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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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신 Dafür 예 개구리 천천히 보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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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못 왔거든 간다 간다 다치기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도망간다 빠져 빠져 이제 빠져 안 되면 더 빠져야 돼요 장군이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 뒤로 맞지 말고 가던 게 진짜 대박이다 광길 한 번 광길 한 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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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흑마라고 흑마라고 흑마라 흑마라 술 쓰라고 안 했잖아 아 진짜 답도 없다 흑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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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로 흑마라 임 엷 흑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